조선졸기실록. 현실참여와 운동사이에서 고민하며 스스로 묘지를 짓고 죽음을 맞이한. 조은울의 졸기. 조은울은 호가석간이었는데 뜻을 세우는 것이 기거라여 옛스럽고 호탕함이 남보다 튀어나고 지뢰뜻을 고지곧대로 행하여 시속에 따라 굽어보거나 쳐다봄을 즐기지 않았다. 신축년의 고려 공민왕이 구적을 피하여 남쪽으로 순행할 때 조정의 신하들이 많이 도망하여 숨어 구차하게 삶을 구하였으나 조은울은 형부 오멸왕으로 호종하였다. 사건이 평정되자 녹공이 3등으로 되었다. 세상 이속에 아무 욕심이 없고 추연하게 세상 밖에 일해만 생각이 있었다. 홍무 가빈연 봄의 전법 총랑으로서 관직을 버리고 물러가 상주의 노움산 아래에 살면서 일부러 미치고 스스로 어두운 척하였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를 탔는데 기우찬 석강가를 지어 그 뜻을 보이었다. 정사년에 기용되어 저사의 대부에 재배되었고 다시 판전교시사에 옮겼지만 그가 좋아한 바는 아니었다. 신희년에 물러가 광주 예두원강촌에 살면서 자은승 종림과 더불어 세속을 떠나 교제하여 판교원과 서평원의 양사원을 충창하여 스스로 원주라고 칭하였는데. 혜진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서 역도와 더불어 그 노고를 같이하니 지나가는 자가 그가 달관인지 알지 못하였다. 무심년에 기용되어 밀직 제약이 되었으나 그때 조정에서 의논하여 각도의 알렴사가 직질이 낮아 직사를 능히 거행할 수가 없다고 하여. 양부에서 위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골라 도관찰 출척사로 삼아 교서 부월을 주어 보냈는데 조은혜는 서해도의 도관찰 출척사가 되어 기강을 진작시키고 호강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도와서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털끝만치도 용서하지 아니하니 분해가 다스려졌다. 부월은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말합니다. 소환되어 첨삼일직사사에 재배되었다. 임신년 가을에 태상황이 즉위하여 강릉대도 부사를 제수하였는데 은혜와 사랑이 있어 부의 사람들이 생사당을 세우게 되었다. 기은향 가을에 병으로 사임하니 검교 정당 문학에 재배되었다. 조은혜은 물러가 광주의 별서에 거쳐하였는데 당시 검교의 예로 녹봉을 받게 되었으나 조은혜은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정승 조준이 조은혜과 더불어 교유가 있었는데 손님을 전성하는 일로 인하여 한강을 건넜다가 동렬체상과 더불어 기약을 거느리고 주찬을 싸가지고 가서 처지니 조은혜은 치의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문까지 나와 길게 읊하고 맞이하여 모정에 이르러 처정하였다. 치의는 검은 옷으로 승복을 말합니다. 조준이 풍악을 잡히고 술자리를 마련하니 조은혜은 짐짓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척하고 눈을 감고 정조하여 높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부를 창한 것이 두 번이었는데 옆에 마치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니 조준이 사과하여 말하기를 선생이 이를 싫어하는군요 하고 명하여 풍악을 중지시키고 차를 마시고 돌아갔다. 그가 세속을 희롱하고 스스로 고고하기가 이와 같았다. 그 묘지는 이러하였다. 자원대부 정당 문학조 오늘은 풍향연 사람이니 고려왕 태조의 신하 평장사 조명의 30대 손이다. 국민왕대에 흥안군 이인복의 문화로서 등과하여 두루중해의 벼슬을 지냈으니 다섯 주의 수령이 되고 내도의 관찰사가 되어 비록 크게 드러난 자취도 없었으나 또한 더러운 이름도 없었다. 나이 73세에 병으로 광주 옛 원성에서 종명하니 후손이 없다. 이롤로서 상여의 구슬을 삼고 청풍과 명울로서 전을 삼아 옛 양주 아처산 남쪽 마하야에 장사 지낸다. 마하는 지도론에서 말하는 대다 승의 3위이고 야는 불타 제자의 일문을 말하는 것으로 불타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들이 있는 곳입니다. 행단은 옛날 공자가 사수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지를 말하는데 공자는 행단 위에서 강하였다고 합니다. 사라상수는 석가모니가 인도의 구시나 갈라선박 발자아가에 있는 사라수의 수풀 속에서 입적할 때 그 주위 사방에 각각 한 쌍씩 서 있었던 사라수로 하나의 뿌리에서 두 개의 줄기가 나와서 한 쌍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현실 참여와 운동 사이에서 고민한 기인 조은흘 조은흘은 고려 후기의 밀직제아, 서해도 관찰사, 첨서밀직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인데 본관은 풍양, 혼은 석단 서아홍이며 평장사 조맹의 31대손이며 2인복의 문인입니다. 국민왕 6년인 1357년 문과의 급제해 안동석이가 되었고 고려시대에 조회의 의뢰를 맡아보던 관리인 한문사인을 거쳐 1361년 형보원 외랑에 올랐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남쪽으로 피난하던 왕을 호종해 1363년에 2등공신이 됐고 2등해에 국자감직강이 되었으며 이어서 전라서에 양광의 삼도 안념사를 지냈습니다. 국민왕 23년인 1374년에 전법총랑을 사직하고 상주노움산 기슬계에 응거하면서 스스로 석간 서아홍이라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하며 이때 기우도찬 석단가 등의 시를 지었는데 우왕 3년인 1377년에 다시 등용되어 좌간이 대부가 됐습니다. 판전교 시사로 이따 1380년에 사임하고 광주 고원 강촌으로 퇴거하여 판교환 사평원을 중수할 때에 스스로 원주라고 일컬으면서 떨어진 욱과 집신으로 역부들과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1388년에 다시 전리판사로 기용됐으며 밀직제약에서 서해도 관찰사로 내려가서 외구를 토벌하는 공을 올렸고 이듬해 첨서밀직사사에 올랐습니다. 공량왕 2년인 1390년에는 계림부윤이 되었으며 1392년 조선계국 후에 강릉부사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병을 핑계대고 사직해 광주로 내려갔다 다시 검교정 낭문학이 되었지만 그 뒤로 관직에서 떠나 여생을 보내다 스스로 묘지를 짓고 73세에 죽었습니다. 현전환은 조은흘의 작품으로는 오수의 칠한절구가 동문선에 보입니다. 제구월 산수엄 송춘일별인 등의 시편을 살펴보면 현실참여와 은둔사이에서 고민하며 이를 자연을 매개로 획결하고자 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조은흘의 생애가 말해주듯 고려말의 전환기에선 지식인의 형상이 잘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작이 거의 인멸되었기 때문에 고려말 조선초의 대표적인 문인으로서 그의 존재가 선명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흘이 남긴 저서로 석간집이 있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고 편서로는 사만시기감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최애의 동인지문 중에서 오치를 본떠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최애의 비점이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현실참여와 은둔사이에서 고민하며 스스로 묘지를 짓고 죽음을 맞이한 조은흘의 졸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